이제 질문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대한민국을 기다려야 할까요? 대한민국 시스템이다.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모든 일평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트루픽에서 지원 동조직에서 지원 동조직에 대해서 지원 동조직에 대해서 전체 특 widocon을 받은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 해안지프리기 쪽에서 전체 특급을 만났을 때 원활하게 OF姐님은 모자로는 그런 지극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지역구기 핸드폰과 지금 핸드폰이랑 맥난방을 다 알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항상 돌아갈 때는 맥난방, 아 남방이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남방, 맥방 2개의 버퍼를 별도로 설치를 했어요. 중간기가 있었는데, 중간기에 맥방을 통과하고, 다른 부분은 있을까요? 저는 영웅에 맥방을 좀 부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맥방 2개의 버퍼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맥셀베트는 최소 2개의 버퍼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부왕 2개의 버퍼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건 13대는 6세대 대상으로 했는데, 다수의 100세대 단지화 수정에는, 이 버퍼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용장이에요? 저는 22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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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살이거든요. 네, 6세대. 그들이 6세대로 예약하는, 이설리 공간을 이대로 봤을 때는, 큰아버는 뭔데, 실제 우리가 이게 이제 100세대가 되고, 이것이 전에도, 이설리 공간은 그렇게 울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설명이 어떻게 될까요? 제2세대에서, 이설리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4시에서, 이 시각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아, 네, 한 4시 정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